안녕하세요. 피규어 스케이팅 선수 김유재입니다.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스케이트를 쉽게 됐어요. 점프를 딱 뛰고 랜디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항상 같이 있고 선생님과 친구 같고 같이 훈련하면서 정말 의지가 되는 친구 같습니다. 김연아님 연기의 매력이 빠져서 김연아 선수자로 너무 되게 좋았어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즐겁게 타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2023년에 팬분들 모두 응원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트리플라스에 성공할게요.